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혹시 내가 사진을 좀 잘 찍어 제가 사진 진짜 잘 찍는 거 아시죠? 근데 저랑 같이 다니지면 사진 진짜 잘 찍어야 되나? 잘 찍는 팁이요? 일단 만약에 전시차를 찍는다 그러면 발끝이 화면상에 무조건 딱 맞아야 돼요 더 잘려줘도 안 되고 더 위로 올라가서도 안 돼 딱 이 화면에 딱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약 0.7로 찍으면 잘 맞아 그리고 이거는 후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 꿀팁이고 그 뭐야 전면 카메라? 전면 카메라로는 0.5로 찍으면 진짜 잘 나와 그럼 얼굴 작아보이고 대신에 단점은 어깨가 좁아보여서 어깨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저는 어깨가 넓어가지고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좀 지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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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